기상캐스터 배혜지 금메달을 목에 건 국가대표 김가은 선수. 그 기세를 이어 2023 코리아 마스터즈에선 여자 단식 결승에 올랐습니다. 날카로운 대각선 공격이 잇따라 성공하고 혈을 찌르는 상대방의 공격은 빠른 발로 막아냅니다. 첫 세트를 내주고 두 세트를 잇따라 가져오며 세계대회 정상을 차지합니다. 지난 7일 광주에서 개막한 2023 코리아 마스터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는 월드랭킹이 부여되는 국제대회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27개국 27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고, 우리나라는 여자 복식과 단식, 혼합 복식까지 3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들의 몸 상태나 이런 걸 점검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경기장을 찾은 전국의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정상급 선수들의 경기 관람에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실제로 선수들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어가지고 너무 박진감 넘치고, 또 서승재 최유정 선수가 처음에 이겨줘가지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무릎 부상으로 이번 대회에 불참한 세계 1위 안세영 선수는 팬사인회를 통해 고향 팬들을 만났습니다. 안세영 선수님 너무 팬인데요. 실제로 봐서 너무 좋고 부상 당하셔서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잘 이겨내시고 모든 경기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2017년부터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코리아 마스터즈 선수권대회가 제2의 안세영을 발굴하는 요람으로 발돋움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이번 주 광주와 전남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2주 이슈 시간입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개최하는 제5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수중문화유산 컨퍼런스가 오늘부터 닷새 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아시아와 인도양, 태평양 연안 35개 나라 250여 명이 참여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과학의 10개의 계획을 의제로 역사와 보존, 보호 등 6개 분야 178건의 주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글의 세계화와 세계 문인들의 교류의 장인 제9회 세계 한글 작가 대회가 한글 세계화와 화합하다라는 주제로 이번 주 화요일 광주에서 열립니다. 이번 작가 대회에는 4.3 사건을 다룬 소설 순이삼촌을 쓴 작가 형기현과 한국 최초 밀리언셀러 소설가 김홍신, 세계 문학상인 맨부커상에 이어 메디치상을 받은 작가 한강 등이 강연과 함께 독자와 대담을 갖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집니다. 올해 수능은 4년 만에 마스크와 칸막이 없이 치러질 전망입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도 올해는 일반 수험생과 함께 같은 고사장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전남교육청은 학생들의 단체 응원을 허용했고 광주는 수험생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차분한 응원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목요일에는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가 설립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지스트는 1993년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7,900여 명의 이공개인지를 배출했는데요. 설립 30주년을 맞은 지스트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아시아 인공지능 본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금요일에는 호남건역 신종감염병 공동대응 모의훈련이 열립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신종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모의훈련은 신종감염병 발생 상황을 가정해 긴급병상 확보 등을 점검하고 완결형 의료대응 체계 구축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주우 이슈였습니다.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각종 농자재 가격이 크게 올라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인상된 농자재 비용을 지방정부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가 충청북도 괴산에서 주민발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주방송총국 민수아 기자입니다. 괴산에서 15년 넘게 배추농사를 지은 이중규 씨. 수확을 앞두고 방제약을 밭에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수확의 기쁨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비료며 농약이며 각종 농자재값이 올라 예년 수준의 소득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순소득은 계속 줄어요. 왜냐하면 자재나 인건비가 계속 늘어나니까. 비료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특히나 그때 요소의 사태 때 비료가 1만 2백 원짜리가 그다음에 2만 1,800원 이런 식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농가 연평균 소득은 4,615만 원. 이 가운데 농업소득은 949만 원으로 전년보다 26% 감소했습니다. 특히 최근 불안한 국제정세로 농자재 가격에 올라 생산비가 증가하자 농민들이 직접 지원조례를 만드는 데에 나섰습니다. 조례 안에는 2022년 이전의 농자재 가격과 비교해 현재 가격이 오른 품목의 상승분을 괴산군이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농민단체는 조례 재정을 위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조례 재정을 위한 청구인 수는 괴산군 인구의 20분의 1인 1,750명입니다. 12월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은 서명을 좀 받는데 관내에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부분으로 하면 한 1만 6천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충남 공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필수 농자재 비용 일부를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된 상황. 괴산을 비롯해 전북과 경북 등 전국 곳곳에서도 주민발의로 비슷한 내용의 조례 추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24일까지 지역 농협과 축협을 통해 양파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양파 재해보험은 태풍과 폭설, 냉해와 폭염 같은 자연재해와 화재에 따른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고, 전라남도가 보험료의 90%를 지원합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2,160개 농가, 1,812헥타르가 양파 재해보험에 가입해 자부담 금액보다 19배만은 81억 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됐습니다. 광주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됐습니다. 광주시는 미래차 전환 소부장 특화 명품 선도기업 육성사업과 지역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젝트가 중기부 공모에 선정돼 조만간 국비 지원 규모가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주축산업을 견인하는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의 최대 약점인 대기업에 의존하는 산업구조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수관로 개량공사로 광주 광산구 우산사거리 일대 도로가 통제됩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덕남 정수장의 물을 남구와 광산구에 공급하는 노후상수관로를 개량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우산교차로 공사 구간의 왕복 3개 차로 가운데 2개 차로를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본부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신호수와 안내 간판을 설치해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도내에서 모두 51건의 산불이나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1% 증가했으며 피해 면적은 952헥타르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또 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134명을 선발하고 산불 발생진 빈도가 높은 산림과 등산로 712km 구간을 입산 통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해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공사비를 부풀려 예산에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2017년 12월 한 체육공원의 보수공사비를 건설사에 지급하고 건설사로부터 350만 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안군 전직 공무원 60살 A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공사대금을 돌려줬다는 건설사 대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A씨가 돈을 돌려받았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광주시가 노동정책연구와 조사 업무를 통합 이관합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노동센터와 비정규직지원센터,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각각 수행하던 정책연구와 노동자 실태조사 등의 기능을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으로 통합 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또 이들 세 곳 센터들은 고충해결과 노동상담, 법률구제 등 현장 대응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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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캐스터 배혜지